오늘 시간에는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들으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악한 영혼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조금 늦각기였지만 2년 전에 신약학이라는 전공 분야로 박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고 저 천주교회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알죠. 그런데 이 천주교회는 있지만 이 개신교회는 거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도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돌릭 이쪽에는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어떤 영성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하게 될 때 사실 수도원운동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수도원 쪽에는 정말 경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깊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거 보면 쭉 돌아가 보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런 수도원 같은 그런 게 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도원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개신교 쪽에도. 그런데 그 엄두성 목사님께서 이제 떠나신 다음에는 거의 뭐 유야무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아주 강조하는 게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천사와 사탄 같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상한 대로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이성적인 에라스무스의 이런 인본주의 인문주의 사상에 이렇게 드럼으로 말미암아 이성적인 것들은 많이 발달해 가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귀신 사탄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극소수의 목회자들이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것입니다. 아니 평이한 것만 얘기할 뿐이지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많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많이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우리 개신교 쪽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만약에 천사나 사탄이나 귀신 쪽에 논문을 쓴다면 논문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천주교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학교를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천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논문을 쓸 수는 없구나.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서 우리가 귀신이나 천사들을 만약에 빼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벌써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구약시대에 얼마나 믿음의 선배들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데 천사가 역사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사람이었습니까? 희승의 왕 때의 아수로왕 18만 5천명을 죽이는데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전염병과 애굽에 열까지 재앙을 내릴 때 사람이 재앙을 내렸습니까? 거의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마다 다 천사가 했습니다. 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할 때도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와서 그를 꺼내주게 되죠. 바울이 힘들어할 때 두려워 말라.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전도하라.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꿈속에서 또는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라. 여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이 70억이라는 인구에 일일이 간여하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CPU가 우리하고 틀립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역사할 수는 있겠지만 일일이 간섭하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일꾼으로서 천사들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 이 천사들을 지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요한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옆에 있는 천사장급의 그런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메시아의 출생과 같은 경우는 당신의 좌편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 안 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천사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중에서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로서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의 우두머리이죠. 우두머리만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이름이 있는 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장급 중에서도 천사장급이 우리 성경에는 세 존재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 세 개의 존재가 나오거든요. 루시엘은 정확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존재는 나옵니다마는 이 구약의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천국에 가서 보고 온 장면을 기록한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신학 성경에도 인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에녹서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에녹이 책을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에녹이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몰라요. 아마 안 썼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었나 싶은데 에녹서를 보게 되면 그 에녹서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신학 성경에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안 들어왔지만 신학 성경에는 에녹서에 있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런 성경책을 보게 되면 천사장급이 총 7명이 있다고 나와요. 7명이. 우리 성경에는 3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천사장급에서 최고 꼭대기가 누구냐면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하늘에서 떨어질 때 엘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빛나는 천사죠. 이 루시엘이 떨어져서 루시퍼가 되었는데요. 이 루시퍼가 오늘날도 귀신들의 두목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 결국에 이 사단, 이 마귀죠. 예전에는 이것을 뱀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에 뱀으로서 아담을 속였으니까. 그래서 이 뱀인데 이것이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가 사단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크게 되면 용이 되죠. 그래서 큰 용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큰 용입니다. 이 용이 온천하를 지금도 미혹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가 천사가 있어? 어디가 귀신이 있어? 어디가 천국이 있고 어디가 지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라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배후 조정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인간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저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24시간을 쉬지도 않고 그들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이것만이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 6천 년 이상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이 없어. 21세기에 무슨 대낮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강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다간다면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 그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3분의 1을 아닙니다. 어쩌면 영적인 세계니까요. 신앙생활의 7, 80%는 귀신에게 속아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의 두목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놈이 왜 오늘 인간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가? 이 우두머리가 있는데요. 이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 마귀인데 이것은 천사장급에서 최고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7명의 천사장보다도 더 높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천국에 가서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 천사장급은 날개가 세 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날개를 네 쌍을 달고 있었어요. 그 급이 달랐어요. 그 지혜가 충족했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이 루시엘이 결국에 자기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기의 권세가 뛰어나고 자기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생각 가운데 나보다 뛰어난 자가 누가 있느냐. 왜? 천사들급 위에서도 위에 있었으니까. 위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도 성경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보좌위에 나의 보좌를 높게 했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나 신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래서 이놈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이놈이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드디어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군대장관 미가일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이것은 전투천사, 전쟁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미가일과 그의 천사를 시켜서 그 사탄과 천사, 그 다음에 나머지 천사가 있죠.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요. 하늘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떨어져 왔는데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이 천사장과 귀신들은 하늘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사탄 마귀가 자꾸 하나님 보좌에 가서 회의를 하잖아요.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책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떨어졌다고 이미 천지만문을 창조하기 전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날려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낳기 직전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은 구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천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탄의 왕국 사탄을 총심으로 하여서 이제 떨어졌을 때 어디로 떨어졌느냐 방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어디로 떨어졌느냐 땅속으로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그래서 이 여기는 안 나왔냐 땅속으로 던져졌다 이렇게 요한계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곳에 지금 자리를 펴고 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인간들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인간들이 자기보다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지옥에 끌고 가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당신의 수종들은 자로서 또 당신을 예배할 자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지어진 천사들의 일부가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땅에 귀신이 되었어요. 그 우두머리가 사탄 막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들이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들이 오늘도 이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성도들이 천국 가는 데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온갖 저주 가운데 빠뜨려서 죽여서 결국에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놈들하고의 영적 싸움은 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서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것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계급이 높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군대 조직처럼 돼 있습니다. 최고 꼭대기가 있고 그 밑에 또 밑에 부하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일곱 명의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부하들이 또 있고 그 밑에 또 부하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게 계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것은 천사장급이고 그 밑에 중간계급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로마 군대가 있으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듯이 1000부장은 천사장급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이런 계급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단 사병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천사의 어떤 계급이 이렇게 질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떨어지게 될 때에 그 천사들 중에는 계급이 상당히 높은 계급도 있습니다. 귀신들도 귀신들도 어떤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쫓으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것이 그것은 상당히 높은 계급의 천사장이 중간계급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높은 높은 것 있으면 무당이 되는 것이고 이 무당은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작두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일반 평신도가 귀신에게 명령과 선포한다고 해서 다 귀신이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은 우리가 대항하기에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걱정되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해서 쫓았는데 나가지도 않은 거 괜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은 과연 어떻게 이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쩌면 걱정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평신도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지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끝에 가서 보시면 알서만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안되었을 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기도가 부족했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전에는 귀신을 잘 쫓아내었으나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 보건 9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파워와 오사로티 능력과 권세를 두 개를 다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번에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던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뭐했느냐 기도가 부족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기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죠.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어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이 세상을 탈출할 것을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제의 대표인 엘리아를 불러다가 회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산 아래에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제외한 아홉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아들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이입니다. 외아들이 독자인데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 아들에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 아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말도 할 수 없었고 듣지도 못하는 옛날에 말하면 봉어리에다가 귀먹어리였던 거죠.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 어린 아이에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이따 내려왔는데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너희에게 참고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간질병 걸린 어린 아이의 부모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더니 쫓아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생망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귀신이 사로잡으면 뚝 떨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파리아이가 눈이 뒤집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도 다주 던져서 몇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결국에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미혹하고 속여서 결국에 지옥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부터 당장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더니 거품을 물면서 결국에 이 아이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속에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좀 있다 이 아이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막 그런게 아니라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정상이 되었어요. 말도 하고 귀도 들립니다. 그러자 조용히 이제 돌려보내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는데 그때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 간질병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마가본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종족입니다. 종족 종류가 인간의 종족이 아닌 거예요. 이런 종족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본 9장 29절을 직역을 하면 만약 기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 어떤 다른 것 안에서도 이런 종족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매우 귀신을 축사하지 못한 것과 귀신을 축사하는 것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때로는 기도를 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기도를 못한 사람은 적게 하는 사람은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알아낼 사실은 이 마가보금 9장에 나와있는 이 간질병 걸린 아들에 관한 기사가 누가보금도 나오고 마태보금도 나오는데 그 원인을 마태보금에는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쫓아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보금 평행본문이에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제가 지격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작은 믿음 때문에 디아 너희가 작은 믿음 너희의 스몰 페이스 너희의 아주 작은 믿음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만일 너희가 겨자씨 나달만큼의 엄청 적어요. 겨자씨 나달만큼의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이 산에게 말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겨가라 라고 그러면 그것이 장차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도 너희에게 장차 불가능한 어떤 것도 그것이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홉 명의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키워나가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로 귀신을 제압하려면 그 영적인 메카니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가 이걸 알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부족하면 큰 귀신들은 잘 안 떠나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이 귀신을 흔들 수 없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능력있고 힘있는 귀신을 만나면 귀신을 쫓는 자가 당황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을 때에 귀신들은 잘 안 떠나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직계 제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했을 때는 귀신도 안 나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 할지라도 기도가 부족했을 때는 귀신이 안 나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려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일 때는 그의 부모의 믿음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는데 부모가 믿지 않으면 귀신도 잘 안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믿음과 능력있는 기도의 상관관계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제압하는 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시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고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상승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히 금요심야 기대의 글을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썼던 방법이죠. 세 번 죽게 강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 그랬죠.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보편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잘 안 쓰는 방법이지만 나를 돕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뽑아내게끔 하고 쫓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권세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그래서 이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보편적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기 떠나 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을 쓴다고 귀신이 다 나갑니까? 귀신이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이 교회는 대박 터뜨렸을 거예요. 전부 올 거예요. 아마 귀신이 나가라 이 말 한마디에 다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는 미어 터질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대부분 안 나갑니다. 어떤 것은요? 귀신이 와가지고요. 입 같은 것이 와가지고 어디서 감히 목사한테 그럽니다. 목사한테 귀신이 그런다니까요. 귀신이 오히려 그러면 귀신이 무슨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까? 목사를 보고 네가 목사야? 어디 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울었냐고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그 목사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을 한다는 이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명량하느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너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명령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명령만 하면 다 된 줄 알아요. 명령만 하면. 그런데 명령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거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저쪽에 있는 귀신보다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귀신이 복종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는데 귀신이 나갈 리가 없었던 거죠. 그게 명령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이 간질병 상당히 큰 귀신입니다. 그런데 잔챙이들은 나가라는 게 다 나갔어요. 귀신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보갑디다. 기뻐들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단의 하늘으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 컵스리라. 여기에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권세를 받은 것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명령이 결국에 능력의 차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똑같이 예수 이름에 권세를 줬잖아요. 그 예수는 전등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권세는 확실히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계는 하나님으로 못 봐요. 그냥 셋으로만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셋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이 요한복음 14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삼일제방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듣고 있어 그렇다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는 마십시오만은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소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는 강력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다 동일하게 준거라니까요. 권세는 다 너희들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다 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게 능력이 적다는 거죠. 내게 능력은 적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적으면 계급이 적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 계급이 낮으면 계급이 높은 귀신을 못 쫓아 냅니다. 영적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 차양렙에 제가 좀 더 많은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계급의 차이가 천사들도 있고 인간들도 있는데 나보다 계급이 높은 천사를 내가 부릴 수 없어요.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급이 높은 천사는 귀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상무당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계급일수록. 그래서 그 귀신이 저쪽에 오는 사람에게 귀신에게 빨리 알아가지고 정보를 알아서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쟁에 딱 갔을 때 무당딱이 갔을 때 바로 자기의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무릎을 탁 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능력 있는 높은 계급의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영의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센 귀신입니다. 적은 귀신들은 내가 통제가 가능해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긴감인가 이렇게 하지만 그 놈이 나를 통제 여기 어린아이 때부터 이미 말을 못했고 듣지를 못했고 귀신에 의해서 막 팍팍 쓰러지고 물속에 불속에도 던져지는 이런 상황이었죠. 상당히 센 높은 계급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평신도가 스스로가 이 귀신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명령해도 안 들을 거니까. 그럴 때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귀신 축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에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좀 더 큰 권세 아니 능력 있는 귀신을 만나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꼼짝 안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쫓아낸 거죠. 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평신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평생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서 목사님 귀신 쫓아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며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평신도 일을 할지라도 한 번만 신세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쫓아낼 수 없는 것을 주의종이 쫓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회계를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좀 이따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회계해야 나가는 거잖아요. 이미 회계를 했기 때문에 그 귀신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왔던 간에 큰 귀신이 있어서 여기는 다 조상으로부터 왔지 자기가 이렇게 큰 죄를 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 특별한 큰 죄를 짓지 않은 한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능력 있는 주의종이 쫓아버리면 회계를 했기 때문에 회계를 한 사람 속에는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잔생이 밖에 없어요. 그냥 소극적인 음란한 생각을 좀 가졌달지 거짓말을 좀 했달지 누구를 미워했더니 혈기를 부를 때 이런 거지요. 그때는 그냥 자기가 그걸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못 쳤었을 때는 도움을 청해서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세력을 저압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회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를 해야 된다. 회계를 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주의종이 귀신을 쫓아내줘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시 들어옵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능력 있는 주의종에 가서 귀신만 쫓아내면 될 줄 알고 왔는데 귀신이 왜 내 몸속에 들어왔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그를 억어할 수 있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14절을 보면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는데 그것이 인간의 육체를 만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마태봄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게 되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사람의 몸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세일을 짓게 되면 합법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능력 있는 주의종이 강제로 뽑아내버리면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는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이 회개치도 아니라고 주의종에 와서 귀신을 축사하자는데 나중에 돌아가서 더 악하게 되고 대번에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은 다 뭡니까? 회개를 안해서 그래요. 회개를 안해서 죄를 회개치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본인의 죄든 부모의 죄든 조상의 죄든 간에 그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데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만 철저히 하면 이놈의 귀신이 사탄 마귀랄지라도 쫓겨납니다. 왜? 내 몸에 붙어있을 근거가 없으니까. 전등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세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와 내 가정을 지키려면 먼저 회개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숫자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삼천번 드렸다 삼천번 아니라 삼백번 드렸다 삼백번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 할 때 하나씩 들어온 거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쫓아낼 수 없어도 나와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은 내가 회개함으로 얼마든지 내 통제 영역 안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회개를 하면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이 타락한 천사가 공중에도 있고요. 지상에도 있고요. 음부에도 있습니다.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만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천사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지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 몇 광년 몇억 광년 무슨 몇천 광년 떨어진 그 천국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공중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공중에는 이 귀신들이 큰 귀신들이 세대와 가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뚫고 가요. 그런데 단 하나 뚫고 가는 게 뭐냐면 회개를 하면 뚫어집니다. 회개를 하면 예수의 피로 회개를 하면 씻겨지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뚫을 수가 있어요. 회개를 하면 뚫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막 기도하잖아요. 회개를 않고 일평생에 기도만 해도 기도응답이 잘 안됩니다. 중간에 차단되니까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가게 되면 예수의 피에 거의 이름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혈 찬성을 많이 하라. 주의의 피 예수 믿음 주의의 복 귀신들 대단히 싫어해.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그것이 불매가 사라지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의 세력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큰 귀신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데에서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귀신들의 능력이 쑥쑥 약화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늘로 가는 보호자까지의 길이 팍팍팍 뚫린다는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귀신들은 우리와 우리의 자신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로 연결된 혈연관계로 돼 있는데 내 자식과 내 부모는 이게 다 하나의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내 자식과 내 부모를 귀신에서부터 건져낼 수가 있어요. 큰 것은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 쫓아내시고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귀신이 공격하는 것을 막을 못하게 되느냐 그것은 십자가 세우기를 하시면 돼요. 조상 일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일대와 십자가 세운다. 외가 일대와 십자가 세운다. 이 방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가 그들의 패배 장소고 예수님의 승계 장소이기 때문에 이건 선포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포. 명령과 선포는 약간 달라요. 선포이기 때문에 그 선포가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면서 십자가 세우기를 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회개도 안 했을 것이고 그들이 나보다 훨씬 권세 있는 귀신을 한다면 나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내가 괜히 그거 건드려서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명령에도 쓸데없는 거지만 그놈들이 자꾸 건들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안 돼.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 어떤 사역자나 감당하는 것이지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또 능력 있는 귀신을 대항할 수 없는데 했다가는 자기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열심히 하고 큰 것들은 주의종의 도움을 받고 내가 날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내 통지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아홉 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 귀신이 상당히 높은 계급의 능력 있는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권세를 정확히 알고 사용했어야 됐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누가 아니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결국에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아니 믿음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영적 메커니임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나를 돕는 천사가 파송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나를 돕는 천사들의 숫자가 그리고 계급이 높을 때 저쪽에 있는 계급보다 낮고 숫자가 적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 이 천사들이 칼로 찔러버리거든요.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면 명령할 수도 있어요. 토막 토막이 납니다. 천사가 가서 칼을 휘둘러서 토막을 쳐버립니다. 성령의 불 해버리면 말이죠. 불로 가서 그들의 뱀의 머리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통받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끝으로 결박해 가서 끌고 갑니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악한 것들을 대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가 보금 11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 정의 아비렌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뭘 주며 생선 대신에 뱀을 줄자 귀신을 줄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들을 안 준다고 말해요. 우리 이 세상 사람도 이 뱀과 전갈을 안 주는데 귀신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 귀신들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악할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함을 믿기고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귀심도 못 들어오고 귀심도 팍팍팍 약화됩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천사를 안 대동하고 오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에 기도한다는 것은 능력의 천사를 공급받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느냐 요하의 천사가 주를 경애하는 자들을 둘러진치이고 건지시는 도다. 요하의 천사가 와서 그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전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여기에 가득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안 나갑니다. 이것을 근거지로 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귀신이 다 떠나갔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권세라도 팍팍 사용할 수 있는 담배한 배포가 뛰어나야 돼요. 귀신이 어떤 놈이 웃어도요. 눈가를 파버려 확실한 강력한 권세로 탁 나가야 돼요. 그때 당황해버리면 귀신이 허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권세를 강력하게 가지잖아요. 움쭐합니다. 귀신이 움쭐해요. 내가 능력이 혹시 없어도 움쭐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세니까 할렐루야. 자기들도 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혹시 능력 기도가 좀 부족하면 권세라도 확실히 갖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감히 어디에 손대 딱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귀신한테 감히 입같은 것이 어디에서 감히 나를 건드려고 해 딱 그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시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악한 자 사탄 마귀보다 크다고 말해야죠.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어디서 예수 이름 앞에 건드려 이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이것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렇게 하세요. 주여 나가세요. 나의 주인이 주인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두 눈 10억 개 살아계시는데 감히 어디서 귀신 따위가 나를 건드려요. 주여 딱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했으면 백보라도 커야 돼요.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겨너라 그러는데 귀신이 좀 감히 어디서 건넌다고 목사 따위가 그러니까 깨갱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귀신보다 더 핫발이 무슨 신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임을 믿게 되길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믿음이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회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귀신의 힘을 팍팍팍 줄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는 것이고 결국에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큰 귀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큰 귀신하고 싸우다가 기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의 종이에 부탁하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귀신을 쫓았는데 못 쫓으면 죄가 나타나서 다 쫓아주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순간에 주의 종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큰 귀신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회계만 철저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초원합니다. 날마다 회계를 해버리면 귀신은 깨갱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지지기반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폭풀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관건이에요. 회계 안 하면 아무리 큰 주의 종이 쫓아줘도 쓸데없는 짓이라 그 말이에요. 또 들어올 거니까. 회계를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 큰 놈들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잔챙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큰 죄 안 지어요. 성령이 계시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조그만 생각이 좀 전지했으면 빨리 회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 내와 내 가정 회계로 지킨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기도로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누군지를 배워서 예수님의 권세를 더 강력하게 사용하심으로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존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귀신 이 따위에 우리가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권세를 확실히 사용하도록 큰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성령을 쫙 많이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쫙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악한 영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